정연어, 짱어, 농어, 감성돔, 참돔, 고기랑 고기는 막 가리지 않고 다예요. 한 범행 까지 controllers babak Ivda 남아, 나를 바보로 치우고 하는 것 같애 mist XXIX 멧돼지처럼 막 그런 놈이 벌써 작았습니다. 내가 특공부 연락 주시는 거죠. 빗자루 들고 쫓아간 게 미안해가지고 짱호도 넣어놓고 편하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. 내가 미워졌나. 단수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